아이스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직무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연봉 상승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다 설명까지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 사항은 총 5년 5개월이고요. 저는 첫 직장을 중소기업 SI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하두비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봤고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KTDS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것도 SI 회사예요. 그래서 잠깐 AI 플랫폼 사업팀에서 백엔드 개발을 합니다. 잠깐 하다가 아 살짝 맞지 않는구나 나와는 이걸 느끼고 이제 게임업계 N사로 이직을 해서 이제 한 50페타 규모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하고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시보드까지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Observability라고 하죠. 이런 거를 주로 했었고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금융권 데이터 엔지니어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데이터가 실시간성 데이터가 있고 배치성 데이터가 있어요. 뭐 배치성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번 주기,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흘러들어오면 그거를 인제션해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런 게 보통 하듭이라는 플랫폼에 회사들에선 거의 하듭을 쓰고 있고요. 하듭이라는 플랫폼으로 저장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바로 저장을 하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인데 DW가 너무 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거기서 굉장히 일부분인데 그 데이터를 풀스캔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을 초래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마트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 때 이런 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서비스에 나갈 데이터 전용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머신러닝 학습에 이용할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분석에 이용할 데이터라든지 이런 전용 테이블들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동화.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를 시켰으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수집되고 이제 저장이 됐으면 마트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이 정도 왔으면 곧 장애가 날 것 같다라는 장애 예측도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Java 힙 메모리를 얼만큼 썼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RPC에서 통신하면서 이제 대기하는 QS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잠재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걸 데이터 옵저버빌리티라고 해요. 이런 단어들 좀 알고 계셔서 면접이나 이런 거에 좀 써먹으시면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문을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 회사 다녔던 게임 회사에서 다녔던 데이터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 핸드폰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을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 핸드폰의 기종이 뭐고 통신사는 어디고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뭐 스킬은 몇 번 썼고 여러분들이 뭐 과금을 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핸드폰에 접속을 하면은 그게 이제 윈도우 서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연결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이거는 데이터 엔지니어 딴의 일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DevOps 엔지니어라고 하죠. 서버 개발자 분들. SE라고 하는데 서버 엔지니어 분들이 보통 하시고요. 그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 이제 로그를 그냥 갖고 있다가 리눅스 서버로 그냥 던져주기만 합니다. 이제 리눅스 서버로 들어오는 순간 이제 저희 업무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시면 거의 제가 게임 회사에 있을 땐 거의 준실 시간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리눅스 서버로 들어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둡에 적재를 해야 되잖아요. 하둡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오픈소스 툴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접 개발을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거나 자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자바로 개발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둡에 저장을 했고요. 이게 하둡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장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파일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운영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 이제 머지하는 하루에 한 8시간에 한 번씩 돌아서 3번 머지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루에 8시간씩 3번 배치잡을 돌리거든요. 그거를 머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 요 데이터들이 한 번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데이터 레이크 이런 식으로 저장해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벤트 과거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미래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한 과거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볼 텐데 그 관련 데이터에 대한 마트를 저희가 또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뭐 매출 데이터를 또 따로 관리를 해서 매출은 얼마나 1단위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고 그리고 뭐 유저가 이제 과금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 패턴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강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된 마트 테이블을 보고 분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는 보통 머신러닝이 잘 없거든요. 근데 뭐 따로 예를 들어 드리면 요즘 한창 막 LLM 유행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융권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뭐 게시판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한다든가 데이터 수집을 해서 뭐 이 유저 그거에 대한 모델을 돌리는 거죠. 이 유저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요즘 막 그 미래에셋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 AI 투자 봇 같은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저가 이제 매매하는 그 수익률이 높은 그런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그런 거 기반으로 다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할 일은 결과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원활한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제가 첫 직장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SI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행했던 업문데 보통 이제 전통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거의 하드 플랫폼이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다 DW에 모든 데이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는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수율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수율의 변화를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뭐며 요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은데 오라클에서 하면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오라클 이제 DW가 굉장히 산재해 있고 그 많은 데이터가 산재해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 대 모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한때 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막 저희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들이 그러한 캐치 플레이지를 기반으로 막 광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다 요런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오라클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하드베 저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DW를 만들고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또 다른 이제 적재소죠. 역재소를 구현을 해서 이제 마트를 만들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배치 잡들이 뭔가 이슈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는 자동화라는 개념 그리고 운영이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잖아요. 사실 요게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직군에서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ML 엔지니어는 그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작업들이 나와 있는 작업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꽤나 많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도 그렇고 보통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신뢰성 있고 되게 잘 돌아가는 머신러닝 그런 ML 코드만 잘 개발하면 모델만 잘 개발하면 끝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머신러닝 운영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머신러닝 팀 분석팀에 계시는 팀장님하고도 약간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잘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모델이 잘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역량을 더 높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동접자 수가 얼마인 코드를 개발했고 내가 그리고 내가 출시한 이 모델이 뭐 회사 매출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상 뽑아놓고 보면은 뭐 GPU에 독코드 올릴 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다 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게 좀 역사적으로도 저는 좀 증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초한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한지가 초나라랑 한나라랑 이제 어떻게 한나라가 통일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린 건데 한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논공행상이란 걸 하잖아요. 논공행상이란 걸 하는데 보통 이제 가장 공이 크다라는 서열 일본한테 재상의 자리를 주는데 그 재상의 자리를 준 사람이 소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이제 보통 보면은 초한지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이 한신이라는 대장군이잖아요. 그 토사구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장군으로 이제 초나라의 영토를 누구보다 많이 가져오고 수복하고 그래서 공이 굉장히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논공행상에서 그 서열 순위는 한 5위, 6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소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앞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병참이나 물자 보급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안에 내정을 굉장히 튼튼하게 다진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병참을 자동화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과거에도 이제 좀 맵핑이 되시죠. 제가 계속 어떠한 걸 당조하는지 그런 자동화 운영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델, ML 모델 잘 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한신이라는 그런 대장군과 같은 거라고 맵핑이 되죠. 근데 사실 그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러한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도 요즘 사람을 뽑을 때 그러한 운용 능력이라든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채용 공고 같은 거 보면은 DevOps, DataOps, MLOps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ops가 뭐냐면은 오퍼레이션에 준 말이에요. 오퍼레이션이 뭐냐? 운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DevOps는 아까 제가 게임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듯이 로그가 리눅스 서버로 넘어오기 전까지 그 완전 최초의 로그 발생 시점을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DevOps고요. 보통 서버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거나 배치 같은 경우는 아파치 스쿱, 실시간인 경우는 카프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이제 커다란 하둡이라는 데이터 통 안에 넣는 걸 하는 게 저희의 직업이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 엔지니어분들이나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편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MLOps 분들은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 코드 개발을 하고 여기도 또 머신러닝의 파이프라인이 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뭐 피처를 뽑아내고 데이터를 발라내고 이러한 구간, 구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옵스, 데이터옵스, MLOps 각각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걸 보면은 다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이 있잖아요. 데이터옵스에도 오토메이션이 있고 데이터옵스에도 오토메이션이 있고 MLOps에도 오토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직무가 됐든 이 데이터 직군에 들어오시려면은 이러한 자동화는 필수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뭔가 허드를 겪게 되면 그런 걸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구간 구간마다 데이터가 잘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 예측까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 상승 비결을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5년 5개월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5년 5개월 동안 지금이 네 번째 회사 다니고 있으면 꽤 이직이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 이직할 때는 면접을 한 10군데 정도 받고요. 이때는 굉장히 승률이 좋아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DS를 간 이유는 뭔가 그때 AI 플랫폼이라는 걸 뭔가 해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저랑 막상 갔더니 개발만 시켜가지고 저는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게임 업계 N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물어봐요. 이직을 하게 되면 나 왜 뽑았는지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닉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 클러스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운영도 해보고 구축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한 그냥 서버 대수로만 한 150대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SI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이제 대기업과 아무래도 대기업이 맡긴 프로젝트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데이터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클러스터의 규모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슈들도 이제 짠 클러스터에서는 별로 안 나다가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나는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좀 높게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저를 왜 뽑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이전 회사에서 50페타 50페타면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거의 0.5 제타바이트니까 그러한 운영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제 옵저버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산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기억해 가실 건 취업을 하거나 뭔가 교육을 듣거나 이제 뭔가 부트캠프 이런 거 국비교육 이런 거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인가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커리어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커리어 내내 그러한 것들로 이제 가산점을 받아서 뭔가 이직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 크기까지 크면 좀 좋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힘드니까 뭐 교육을 듣거나 할 때 할 때는 그거는 조금 우선순위를 낮추고 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뭐 커리큘럼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필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SI 제가 뭐 취준생 분들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는데 보통 SI 회사들을 좀 약간 깊이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일도 빡세고 갑질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배우는 건 전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5년 5개월 중에 언제 약간 런닝 커버가 제일 가팔랐어? 라고 하면은 저는 첫 직장 2년 2개월이 제일 가팔랐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채용 공고를 따온 거예요. 따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왼쪽은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제이드이고요. 오른쪽은 분석가 분들에 대한 제이드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그 분석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가 약간 제이드의 약간 우대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분석가 분들 워낙 이제 석사분들이 많고 하시니까 석사하기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그리고 분석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약간 솔루션을 기반으로 분석 모델링을 해봤냐 약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또 왼쪽에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시면 공통된 단어들이 이제 운영 자동화, 모니터링, 대용량, 대규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데 엔지니어 공고인데도 이제 분석 역량을 꽤나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뭔가 한 가지 언어는 필수고 대규모 데이터 핸들링 경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파이프라인 구성 경험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경험 뭐 리눅스 사용 경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제가 좀 몸소 느낀 건데 뭔가 데이터 엔지니어의 분석가화 그리고 분석가의 데이터 엔지니어화가 꽤나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요. 방금 일전에 보여드렸던 그 제이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보면은 요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팀장님이 전 직장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여러분들 심지어 거의 23년 5월이면 1년 전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코파일럿도 그렇고 실제로 주피터 환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제 우리 회사 매출 얼마야? 이렇게 한글로 치면은 그거에 대한 코드를 해석을 해서 얘가 결과를 보여줘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분석가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허들이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한테도 그런 분석가의 업무를 맡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전 직장에서 KPI 중에 하나가 운영 데이터 기반으로 장애 상황 예측하기 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분석가 분들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역할은 아직까지는 위협을 받고 있진 않지만 있진 않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역량이 요즘 취업을 하려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취준생 분들 포트폴리오 컨설팅도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축을 했대. 근데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런 게 약간 자동화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어떻게 넘기고 넘기고 넘겨서 결과만 냈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무의미해요. 이제 회사에서 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자동화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위에서 내가 뭔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 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꼭 적어놨다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은 꼭 면접 보실 때 그리고 서류 작성하실 때 어필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Q&A를 받을 건데 Q&A를 하기 전에 이제 메타코드 분들께서 잠깐 뭐 할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곧 Q&A는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잠시 시간을 내서 지금 오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커리어를 좀 밟아가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분석적인 역량도 이제는 함께 병행이 되면 더 좋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이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프로젝트를 직접 나만의 손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전문적인 코칭에 함께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메타코드에서도 그러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딥러닝 데이터 분석까지 그리고 컴퓨터 비전 추천 시스템 이렇게 여러 주제로 해서 7주간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12기 모집 중인데 이게 다음 주에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더 많으시니까 지금 2주제 D주제죠.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A to Z를 배울 수 있는 대기업 편직자가 멘토링이신 분을 모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7시 반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7주 과정이고 8월 5일날 시작이 되니까 약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해주신 이번에 특강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특강에 참여해주신 혜택으로 저희가 이 구글 폼을 제가 링크를 지금 이렇게 전달을 드릴 텐데 이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서 특강에 임해주신 분들은 5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의 결과물도 뽑으시고 선언대 멘토님과 어떤 커리어에 대한 상담도 꼭 나눠보시면서 그리고 추후에 포트폴리오를 쌓으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터디의 혜택 5만원 혜택을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진행을 요청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링크로 대화창에 링크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링크에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1대1로 응대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